자 그럼 누가 누구부터 줄 거예요? 다연이가 많으니까 다연이가 갈까? 다연이 저는 다연이 선물을 시켰는데 그 한 달이 걸리더라고요 배송이 지연돼서 아 제가 자 보시죠 자 제 선물은요 언박싱 언박싱 이게 뭐야? 다연 씨가 제일 잘 쓸 거 같은 걸로 정말 잘 쓸 거예요 나 진짜 센스 있지 않아? 손톱 붙이는 거 나 별로 안 닿았는지 아니야 너무 좋은데? 너무 좋은데?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